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 잘생겼어. 아니, 잘생겼어. 앉아. 저는 계속 같이 했잖아요. 몇 번 설렌 적이 없어요. 그날 아는 거 맞는데. 남자 수트 입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니, 왜 저쪽으로 해보고. 유난히 저렇게 많이. 이쪽을 그렇게 많이. 너는 진행 못 할 것 같아. 어떡하지? 첨구를. 결혼하셨어요? 했어요. 했어요? 하셨어요? 미혼인데, 미혼. 뭘 오케이야. 지금 오케이였지. 영어 부러워가지고 같이. 네. 진짜. 녹화가 엄청 빨리 끝나겠네. 아, 나 어떡해. 아직도 있어. 있어, 있어. 제시의 한마디. 반갑고. 영어, 영어 보러 가자. 영어, 영어 보러 가자. 왜 울어요? 눈물을 흘려? 눈물 안 흘려. 앞으로 어떤 역할에 도전하고 싶은지. 정해놓지 않아. 성격이 되게 좋다, 내 스타일이야. 앞으로 어떤 예능에 도전해 보고 싶으세요? 쇼터뷰 한 번 더 나올게요. 쇼터뷰 한 번 더 나올게요. 어이! 초대해주세요. 쟤! 쟤 씨. C. C이 언제 갈 거야? C이 언제 갈 거야? 자, 변! 몰라! 왜 이렇게 부끄러워, 왜? 몰라, 나도. 마무리. 마무리하기 싫은데? 어땠어요, 오늘? 저희 오늘 보이스 홍보 때문에 쇼터뷰에 왔는데요. 예상치도 못했던 에너지와 정말 신선한 기운을 받고 돌아갑니다. 쇼터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보이스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메시지를 드려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Be careful. 아니, 아니, 여기서는 홍보 안 할게요. 요한이 영화 보고 많이 해 주세요. 아니, 요한 홍보랑 알아서 잘 홍보되고 있어요. 아직도 있어. 있어, 있어. 영화 속. 영화 속. 왜 이렇게 부끄러워, 왜? 몰라, 나도. 저희가 이제. 이제 오케이, 같이. 너 봐봐, 엄청 빨리 끌다. 아, 나 어떡해.